취임 2주년을 맞은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LG 헬로비전과의 인터뷰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과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을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진구 그리고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구정비전으로 민선 발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2년간 이뤄낸 많은 성과 중 15분 도시 부산 대표 생활권으로 선정된 햇빛챌린지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감개경 근역에 12총 300억 원을 투입해서 보행환경개선, 선형공원 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집 가까이에서 이역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통한 의료, 교육, 여가를 즐겁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최고의 번화가 서면을 통합한 서면 페스티벌 축제, 부산 최초로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제도를 시행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과 자원해수센터 통합추진, 그리고 광영산 레포츠공원의 인조잔디교체, 부산에서 최초로 현장에서 함께 뛰며 답을 찾는 동중심 생활민원채임제를 운영해서 그동안 총 1만 2천여 건의 민원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민선 8기 하반기 반환점에서는 지금 상반기에 다져놓은 기반 위에 하나, 둘, 결실을 맺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15분 도시 해피챌린지, 보행환경개선 등 11개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광, 백양, 황영산에 맨발 숲길을 새롭게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지종합사회복지원과 당간 복합국민센터, 그리고 부산진 문화원 건립과 개검 들락날락 어린이 문화복합공간, 신논현 생활문화복합공간인 하하센터, 또 범천평생학습센터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체육, 공간 건립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지역구민을 위한 문화, 여가인프라부터 복지, 민원서비스 등 보이지 않는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며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부산진구의 내일을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부산진구가 펼쳐나가는 정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여름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